이거 아웃이야, 이거 아웃을 했어. 이거 아웃을 했어. 앞으로 가.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잘 갈라. 이동할게요. 이제 뭐 절로 가고 있어. 붙어. 붙어. 오케이. 세면 아웃이야. 20분만. 자, 다 오셨나요? 자, 1코스는 풍류 가무와 전복을 즐길 장소고요. 이곳은 한국의 3대 정원으로 손꼽히는 세연정입니다. 세연정. 고산 윤손도 선생이 제주도로 가는 도중에 독일도의 경체에 반해서 이곳의 털을 잡고 남은 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진짜. 근데 진짜 멋있다. 우와, 여기 동백가 떨어진 거 봐. 우와, 너무 예쁘다. 멋있다, 연못에 꽃 떨어진 거. 진짜 경치에 반할 만하다. 우와, 여기 진짜 멋있다. 경치에 반할 만하다. 숲이 있어. 시크릿 가든인데, 시크릿 가든. 멋있다, 멋있어. 시크릿 가든이야. 우와, 이거야. 누가, 누가. 연인이 왔다 갔나 봐. 이거 봐. 하트. 우와, 예쁘다. 낭만적인데? 우와. 여기가 섬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여기, 여기 좋네.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오래돼 보이는데? 여기 뭐냐, 이건 진짜 오래된 거다. 세연의 뜻은 주변 경관이 물에 씻은 듯 깨끗하고 단정해서 기분이 상쾌해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야, 여기 너무 이쁘네. 너무 이쁘다. 지상 낙원인데? 고산 윤선도 선생은 이곳에서 풍류 가무를 즐겼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양쪽에 축대가 있죠, 돌로상. 당시 악공들이 실제로 저 위에서 연주를 하고 그리고 또 무희들이 춤을 추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풍류 가무라고 해서. 일단 좀 즐겨야 돼요, 즐겨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풍류 가무를 즐겨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아, 어르신.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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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리 이장 김영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왕류의 고정인은 윤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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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의 마을의 한영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 멤버 각자 한 분씩 한 노래, 가사를 몸으로 표현할 거예요. 어르신들이 제목을 맞춰주시면 시간을 체크해서 노래를 마친 순서대로 저희가 순위를 매기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세 명에게는 점심 식사로 고글도 전복 항상 차림을 드리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와, 1,2등째 운동을 한 점도 좋고. 전복이 이 많아데? 큰일 없어, 큰일 없어. 그러다. 그러면은 각 등수별로 비상식량을 몇 개씩 가져갈지를 정해주세요. 1, 2, 3, 4, 5, 6등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저희가 드릴 거예요. 아... 꼴등 한 10개 정도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준호 형이 만약에 꼴집을 준호는 여기서 끝이에요. 끝이야. 왜 끝이야? 너무 많아. 너무 20개 들어있잖아. 1, 3, 5 가자. 예, 맛 빼기로. 1, 3, 5 가자. 1, 3, 5 작은데. 웰컴푸드라 생각하고 형, 1, 3, 5 정도. 1, 3, 5 가자, 1, 3, 5.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복불복으로 하나씩 뽑아주세요. 지금 열지 마시고 자기 승선 시작할 때 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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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고. 새해 복 많이 가십시오. 새해 복 많이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해요. 준비 시작. 오, 춤 잘 춘다. 흔든다. 창 땄어. 불라만. 불라만.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거야? 이게 뭐지? 소리내면 안 돼. 임모양 안 돼. 음악 손 내면 안 돼요? 내 마음은 사로잡는데 삼바 춤을 추고 내 마음은 사로잡는데 어? 입으로 했어, 입으로 했어. 입으로 했어. 입으로 하면 안 돼, 입으로 하면. 임모양. 입으로 하면 안 돼. 이거? 이거? 강력사. 오빠, 강력사. 오빠, 강력사. 슬금 마신다? 슬금 마신다. 슬금 마신다. 입으로 계속 얘기해. 입으로 자꾸 이거 얘기하기 없어? 이거 얘기하기 없어? 그거. 그거 좋아. 먹고. 모르겠다. 네! 나도 모르겠다. 내 맘 사러져 내 맘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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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산설명이 안 돼. 이름으로 다 하잖아.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뭐했다고? 좀 잘해봐요. 이거 밖에 없어요. 이거 밖에 없다고요? 뭐지? 하늘 스타일 하늘 스타일 강남스타 강남스타 모든 노래는 트로트입니다 맨날 춤만 추니까 진짜 헷갈린다 빠른데 어우 쌈바 먹고싶다 어우 쌈바 먹고싶다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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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쌈바 먹고싶다 얘기했습니까 쌈바 먹고싶다 이거 반칙입니다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해보세요 이거 절대 못 맞춰요 김준호씨 4분 30초 되게 빠른거에요 피해님 근데 이거 하다가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입모양 봐봐 이건 아니지 이거는 일단 탈락이에요 저희가 만약에 3분을 넘으면 그 정도까지 제가 봐드릴게요 3분 넘으면 3분 넘으면 좀 봐주자 그러면 두번째 도전할게요 차태훈 쉽지 않아 해봐 어렵지 내가 봤을 때 쉽지 않아 자 가겠습니다 무슨 노래지 우리도 맞추자 음악 큐 최용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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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다리가 쭈 빛다리가 쭈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아빠 쌍어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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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너무 어렵다 아까 그 삼바는 맞출시라도 있었는데 이게? 이게 뭐냐? 창문 창문인가?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를 떠나야 하네 혹시 송대가 4박자 아니냐? 사각이 나오니까? 사각이 계속 나오면 4박자 아니냐? 하나 둘 셋 넷 이어 송대가 이건 주민등록으로 신분증 여행을 떠나야 이어 송대가 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이어가고 어디가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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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겼다 그러면 아 기차표까? 아 기차표까? 아 기차표까? 어? 차표 앉아 차표 앉아 차표 앉아 차표 앉아 그래 차표 앉아 짜장나 우와 오케이 울려 쏘아 차표 앉아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태현아 이거 뭐야 상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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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상행성 너는 상행성 나는 상행성 나는 상행성 상행성 나는 상행성 이야 진짜 멋있다 이거 자 차태현씨 3분 14초 그렇지 힌트 적당히 줘라 아니요 조금 미안하구만요 빨리 맞춰야 된디 아버님 이게 쉽지는 않네요 진짜 힘드네요 하지만 세 분을 믿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약간 연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드라마를 하고 있어가지고 강연 봐주세요 아버님 배우 음악 큐 이거 뭐야 본방대? 뭐야 뭐야 귀여워 아 이건 알았어 아 이건 알았어 저 구름 초반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린과 한백년 살고 싶어 뭐야 장면이 아니예요 여기 여기는 장면이 많이 나타났데 집? 아 나는 모르겠어 이 모양 장면이 아니예요 너무 심각하다 너무 심각하다 배가 불러? 배 불러? 배가 불러 아이들 죄송합니다 쏘리 쏘리 미안해? 뽀뽀 엄마랑 안아줘 뽀뽀 나 너 정말 이럴 거야? 난 뭐야? 너 이럴 거야? 티티! 티티!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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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많아 동작이 노란 선수로 나훈아 힌트 한번 주시오 제목 힌트 한번 주시오 라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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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진이 라이벌 남진이 남진이의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오! 인간 함께! 오! 인간 함께! 오! 오! 겉부른 초반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집을 뻗게 지어 가슴 아프게! 미면 씨앗고 역시 뭐야? 아! 여기면 꽃이 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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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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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마당놀이라는 줄 알았어 이제 들으시니까 아시겠죠? 그죠? 이거였습니다! 푸콘아 내가 볼 땐 꽃에서 잘못됐어 꽃하고 풍년을 좀 안 했어 너만 아니지! 너만 배불러서 풍년이지 공감대가 없어 이 풍년은 자 대푸콘 씨 4분! 땡이 땡! 풍도 안 되지! 4분? 꼴등은 아니네? 어? 내가 꼴픈이야? 아! 두려워! 뭐야 제와 рат인이 진짜 너만 Frog одним